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 늦은 밤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늦은 밤에 제주도에서 시작되는 비는 목요일 충청 이남 대부분지방으로 확대된 후 늦은 오후에 충청과 전북에서 점차 그치겠고, 그 밖의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금요일에 강원도 영동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